환경도 경제도 살리는 확실한 선택! 스킵 없이 시작합니다! 선택 202 아빠의 선택은 재활용이 쉬운 노라벨 이모님이요? 음... 이모의 선택은 탄소 배출 없는 전기차 어? 회사도? 우리 회사의 선택은 실천하는 ESG 경영이죠 나도 발표 잘하는데? 친환경 에너지는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맞아요!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죠 탄소를 줄이는 우리의 선택이 모이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니까요 우리를 위한 우리다운 선택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